옥닮은 탐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다고 하는데요 황금빛깔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돈은 하나도 없지만 너무 갈증이 나서 그러는데 이 참외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약 올리고 그러세요? 참외 하나만 달라고요! 네! 저희는 알 것 같은데요 뭐 이거선 참외가 아니고 네! 아니 이게 참외가 아니라 멜론이었어요? 네! 황금메론? 연기를 아주 귀엽게 하시네요 노란 빛깔과 달콤한 맛으로 여름을 접수한 황금멜론 보름달보다 탐스러운 황금멜론의 모든 것을 지금 공개합니다 덥다 덥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후텁지근한 날씨 새벽부터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벌써 일을 시작하셨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옥천에서 황금 수확이 한창이라고 해서 왔는데요 아니 웬 비닐하우스에서 황금 수확을 하세요? 아 이게 황금이에요 아 이 누렇게 보이는... 잠깐만 정말 노랗네요 진짜 노랗네요 호박이 아니라 황금메론이라는 거예요 황금메론이요? 네 아 저기 호박이 아니라 황금메론이에요? 네 황금메론이요 아니 여러분 이게 얼핏 보면은 호박 같습니다만 호박이 아니라 메론이에요 메론 얼마나 크면은 제 얼굴이 다 가려집니다 그 얼굴 웬만해서는 안 가려지는데 그쵸? 노란빛깔 때문에 더욱 특별한 황금메론은 아삭아삭한 식감이 좋고요 당도 15브릭스를 웃돌며 메론 중에서도 최고의 단맛을 자랑합니다 대단하군요 그물무늬의 일반 멜론과는 모양과 빛과 맛까지 차별화된다는 거죠 황금빛 멜론을 수확하기 위해 농민들은 40도를 웃도는 찜통하우스 안에서도 손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황금메론 보고 또 봐도 참 신기합니다 아니 물론 메론이라고 하니까 메론으로는 알겠는데요 제가 그 쉽게 봐오던 그 초록색 메론이 아니네요 얘는 아 그 메론은 네트 메론이고 그 하얀 메론도 있는데 하얀 메론은 백설메론이고 이게 이거는 당도도 많고 아삭아삭한 뭐가 있고 그 네트 메론은 좀 물렁물렁한 게 있어요 그 백설메론하고 그래서 이걸 많이 해요 이 동네는 이걸 많이 해요 덥지만 황금멜론 수확에 저도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아 참 다른걸 왜 다시 그래 아니 왜요 아니 이거 색 노란데요 왜 아 이거 하고 대봐 대면 어?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색깔이 좀 조금 다른데 에이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아요? 아 이거 둘 다 다르지 이거 색깔 아 정말 색깔이 이거랑 이거랑 다르네요 얘도 좀 따도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아직 멀었어 이거는 한 열흘 넘어요 돈도 좋고 돈도 되고 인기도 좋고 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쭉 메론농사 지시겠네요? 네 매일 쥐야지 아 근데 이제 비닐하우스 농사라서 좀 심는 듯이죠? 힘들지요 심어놓고서 하루에 그냥 두 번 세 번씩 들랑거려야 되고 봐야지 또 죽은 것도 이해하지 또 그냥 뻗으면 손 줘야지 옆손 따줘야지 수장시켜야지 소독해야지 계속 그냥 아유 손이 많이 가는군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에 그냥 한 열 번도 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군요 고생 많으시네요 네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 맛 좋은 멜로를 수박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제 많이 딴 것 같은데요 이제 저 하우스 밖으로 나가시죠 이제 갈라줘서 더 따야 돼 여기는 다 따야 돼 아니 이거 지금 안 따면은 저 이금은 쫙쫙 갈라져요? 갈라지지 그러면은 이거 계속 따야 돼요? 잘 안다 잘 안다 이 노래만 나오면 그냥 심이 솟는구나 또 따야 되는구나 네 저 어르신이 평소에 여섯 신의 고향을 좀 보시는 모양이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얼마쯤 흘렀을까요? 진통하우스 안에서 제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린 시간이 왔습니다 아 이제 비티가 나가는군요 이제 네 잠깐 나갔다가 저희가 얼마나 덥겠어요 또 들어와야 되는데 또 들어와야 돼요? 아니 이거를 내놓자마자